앞으로 한번 남아주십시오 앞으로 한번 남아주십시오 이게 또 정상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우리 오신 분들 하나도 안 보이세요 많은 분들께서 저렇게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박수 주시고 우리 친구도 삼촌에 하나 둘 셋 하면 인사 한번 할까요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수 보내주십시오 자 경연 운동은 참 좋은 말입니다 참 좋은 말 괜찮죠?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?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가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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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좋은 말 사랑해요 참 좋은 말 이 말을 좋아서 이 말을 좋아서 온정을 응원하시오 이 말을 좋아서 온정의 가슴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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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사랑해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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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마디 정말 좋은 말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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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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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너무 이쁘지 않네요 null 자 다리로 잘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재택 burm sch